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난간에 잠시 몸을 기댔던 30대 남성이 난간이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경찰이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명륜역 온천천 옆입니다. 3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인도에서 9m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난간이 부서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구르면서 떨어져서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피했습니다. 길이 3m, 높이 1.3m 정도의 난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간의 팔과 등을 기댔는데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80kg 정도의 성인 남자 1명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할인 동래구청은 언제 누가 만든 난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택시가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져 승객이 숨지고 기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행자 난간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사고 원인과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N 황보람입니다. L 아멘